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지난 1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고액기부자 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에 가입식을 진행했습니다. 지난 2016년 창립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자 클럽은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한 번에 또는 5년 약정으로 내는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올해는 박춘영 인터불고 컨트리 클럽 회장, 이희방 이노테크 대표이사가 가입했습니다. 박춘영 회장과 이희방 대표 모두 지역사회가 코로나19 감염증을 잘 극복하고 자신들의 기부를 계기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고액기부자 클럽 기부금은 국내외 취약계층 긴급지원, 재난구호활동,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